안녕하세요.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성경 66권 전체 큰 그림은 구약의 제사장 나라, 신약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통트랙 7개 동그라미는 모세 5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보금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입니다. 오늘은 그 세번째 페르시아 7권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제국을 도구로 운영된 제사장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7권 분위기의 질문은 왜 수룩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에미아는 동족들에게 존경받았는가 입니다. 그 대답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가 제국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느에미아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아론의 16대 자손 에스라는 힐렐 가말리엘과 함께 유대의 3대 율법학자로 유대 역사상 가장 월등하고 위대한 율법학자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전까지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에게 정치적 조언을 하는 왕의 학사였고 페르시아의 왕은 이런 에스라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대단한 후견인이 되어주었습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뛰어난 지식으로 왕에게 중요한 정치적 조언과 법률 자문을 하는 사람으로 제국 내에서도 상당한 존중을 받고 있었으며 왕의 신임을 한몸에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란 에스라가 어느 날 페르시아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싶다는 뜻을 밝힙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한 지 80년이 지난 그때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자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는 에스라를 페르시아 제국 내에 유프라데스강 서편 전 지역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총책임자로 임명하고 예루살렘에 사내들인 공예를 세우도록 허락했습니다. 또한 왕의 조서를 통해 유프라데스강 서쪽의 모든 나라들이 에스라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충분히 공급하게 했습니다. 에스라 7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윤례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느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도로로 수송아지와 순냥과 어린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재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에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수행하되 얼은 백달란트까지 밀은 백고루까지 포도주는 백밥까지 기름도 백밥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리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서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여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보래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페르시아 왕에게 이 정도의 무한 신뢰를 받고 경제적 지원까지 넘치도록 받는 사람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 내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이것이 자신의 뛰어난 능력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에 가능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에스라는 총독 수룩바벨에 이어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의 귀한 지도자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뜻을 정하는데 그 뜻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에스라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준행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에스라의 이 놀라운 결심으로 말미암아 유대 땅에는 뛰어난 율법학자들이 계속 배출됩니다 그래서 이후 헬라 제국이 고대 근동을 통치할 때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한 70인력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에게 충성했고 페르시아 왕은 에스라에게 깊은 신뢰와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 에스라의 동족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를 신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에스라를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해답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에스라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뜻이 다시 시작하는 제사장 나라로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재앙이 아니고 희망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 다시 제사장 나라를 시작할 수 있는 재교육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에스라를 향해 친 페르시아 주의자라고 비난하거나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그들이 다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복귀하도록 도왔습니다 에스라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회개하자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의 미침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에스라와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입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고위관료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동족 유대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다시 제사장 나라의 꿈을 키웠습니다 에스라처럼 페르시아에서 출생한 느에미아는 예루살렘으로의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난 후 14년이 지났을 무렵에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대 출신 총독이었습니다 에스라와 느에미아의 공통점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매우 출세한 고위공직자였다는 것과 그들의 탁월한 능력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월등했다는 것입니다 학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율법 연구와 유대인들의 회개 운동을 이끌었다면 총독 느에미아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불타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에스라와 함께 초막절 절개를 지켰습니다 느에미아 8장 말씀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에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느에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화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차 포로 귀환자들은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서 방해하는 세력에 의해 16년간이나 성전 건축을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느에미아가 3차 포로 귀환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할 때 또다시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방해는 집요했고 심지어 그들은 느에미아를 암살하려고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느에미아는 이에 굴하지 않고 유대 동족들과 힘을 합쳐 허리에 칼을 차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완성시켰습니다 150년 전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파괴되고 온 집들이 불에 타고 시체들이 나 뒹굴며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던 예루살렘이 느에미아에 의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 세워짐으로 그동안 무법천지였던 예루살렘이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 되어 가장 약자들인 여인들과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 살게 된 기쁨에 웃음이 가득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러한 일이 가능하도록 느에미아가 페르시아 왕의 신뢰를 충분히 받아온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공직자 느에미아는 충분히 출세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당시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신뢰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답은 제사장 나라에 있습니다 페르시아로부터 귀환한 유대민족은 독립된 나라를 세울 수도 없었고 왕을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 유대민족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에스라와 느에미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셨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당시 유대인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70년간의 교육이 놀라운 성과를 낸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수룩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에미아가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미워하거나 친페르시아 주의자라고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 시작하는 제사장 나라의 꿈을 함께 꾸었습니다 느에미아보다 150년 전 예레미아 선지자의 눈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아가 밤이 새도록 울다가 결국 새벽에 소망을 노래했던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과거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40년간 모세를 통해 제사장 나라를 교육받아 만나 세대를 탄생시켰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은 예레미아 선지자의 예언대로 제사장 나라의 재교육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로부터 귀환에서는 월등한 수준이 되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는 거룩한 시민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룩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에미아를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며 힘을 합해 제사장 나라를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페르시아 7권의 분위기의 질문 왜 수룩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에미아는 동족들에게 존경받았는가 그 대답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가 제국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신구약 중간사 400년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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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5 5 5 6 5 5 5 5 5 5 5 5 6 5 9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